조금 지나면 애들이 반수한다고 엄청 나오거든 내가 보기에는 그냥 4년째 갔어 괜찮아 근데 얘는 못 견디는 거야 지 그릇은 이만해 근데 지 친구 그릇은 다 이만한 거야 근데 여기다가 우유를 담준지 술을 담준지 물을 담준지 이 애들은 꽉 차니까 행복해 얘는 똑같은 거 담아놨는데 이 기후밖에 안 되는 거야 얘는 힘들어 욕심꾸러기 새끼야 이게 근데 대학 가보니까 이제 안 되는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 다시 공부해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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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좋은 데 갔어 갈게 근데 네가 네 그릇을 잘 생각해봐 네가 어느 정도인지 이 애들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돼 자기한테 맞게 행복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되지 누구를 무시하고 누구가 더 잘났고 못났고 어차피 인간인데 여기 백년 후에 여기 다 살 것 같아 백년 후에 다 줄 거 없지 여기 새로운 사람이 살겠지 그럼 네가 살아 있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라고 제발 나한테 배워가지고 내 지식이 네 대가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차피 내 새끼나 똑같으니까 똑같 좀 잘 살라고 거지같이 살지 말고 쪽팔리게